네 우리 건일이 우리 액디의 리더 건일이 오늘 또 생일이더라구요 그래서 생일 축하 한다고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Happy Birthday 건일, Happy Birthday 이게 생일로 생각하면 또 건일이가 리노보다 형이겠네요 한 3개월, 거의 진짜 정확히 3개월 형이네 어쨌든 네 지금 아마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노래도 너무 좋고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